안녕하세요. 110회 정보관리기술사 김상화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망중립성입니다. 망중립성은 113회 1교시 기출에 나온 오브젝트인데 많은 분들이 이번 학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ISP,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는 컨텐츠나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이 되고 차별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학기에 많은 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2017년 4월에 FCC 위원장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으로 선언함에 따라서 그에 미국에서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런 폐지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연말까지 이런 망중립성을 폐기할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유통사들이 정부나 혹은 이렇게 사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나 컨텐츠 사업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망중립성이 최근에 좀 더 이슈가 되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던 생태계가 갈등 구조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에 따라서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하고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어느새 성장이 정체되는데 계속해서 대용량 그리고 경쟁적인 컨텐츠가 업로드 되다 보니 트래픽 이용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투자 비용은 증가가 되는데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정체돼서 수익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망중립성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써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공공제 성격을 가지는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가시고 3대 원칙으로서 비차별, 상호접속, 그리고 접근성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언급해 주셔야 하는 게 FCC의 6대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원칙이다 보니까 영문을 옮기면서 신문이나 자료들을 보시면 조금씩 말이 틀릴 수가 있는데 해석에 너무 중점을 두신다기 보다는 의미가 틀리지 않게 6가지를 써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망중립성은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5가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망중립성이 선순환 구조에서 갈등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 데는 환경적인 변화도 볼 수 있는데 AR이나 VR 그리고 5G와 같이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증가를 하고 글에 따라서 트래픽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증가하고 망 혼잡이 유발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통신시장에서도 IoT라든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저희에게 와닿게 설명을 드려보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장이 두드러졌죠. 반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증가는 부담을 하고 있지만 성장시장은 여전히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 선순환이 안 되는 그런 용인에 따라서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 중립사항은 어디까지나 찬성과 반대의 양쪽의 측면이 있는데요. 혹시나 답안에서 이런 찬성과 반대의 측면을 이야기해보라고 할 때 가능하시면 너무 한쪽에 치우친 답변을 주장하시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지만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기술사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답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이유는 보통 주장을 하려고 했을 때 혹시나 반대되는 입장에 채점자가 들어왔을 때 감점을 당하거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강하게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의 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렇게 끝이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중립성의 찬성적인 측면은 이런 망개방은 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차별을 통해서 혁신이 가능하다는 의견 하에 여러가지 관점에 따라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의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관심사였는데 반해서 지금은 트래픽 급증에 따라서 망투자비 분담이 논의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사업자나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모두 다 자율주행, 빅데이터나 IoT 같은 기술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네트워크 사업자는 곧 5G와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분담하는 유인책을 주지 않게 되면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껏 5G로 대입을 해도 그걸로 돈을 벌게 되는 건 플랫폼과 컨텐츠 사업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위축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망중립성을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제로 레이팅입니다. 제로 레이팅이란 건 ISP 특정 서비스 트래픽을 사용자 데이터 요금에서 개선하지 않거나 혹은 저렴하게 재산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건 차별 금지라는 입장에서 망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런 제로 레이팅도 찬성과 반대 측면이 존재하는데 찬성 측면은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찬성과 보상에 따라서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망중립성 위배가 되지 않나는 해석적인 반대 그리고 독과점 이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지금 11번가에서 제로 레이팅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이 새롭게 뭔가 도입을 하려고 해도 11번가에서 하는 제로 레이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로 레이팅과 관련해서 명중립성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지난해 10월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사전 규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